김미숙은 1959년 5월 3일에 태어나 현재는 중년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뛰어나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청순한 외모는 그녀가 많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연기 경력은 1979년 KBS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1년에는 동심초에서 주연을 맡아 인기를 얻었고 이후로는 드라마, 영화, 라디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그녀를 각종 CF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김미숙은 1998년 11월 16일에 배우 최정식과 결혼하였고 현재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미숙의 남편 최정식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의 비주얼 전문학교 VMI에서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열정은 그를 1989년에 광고회사 오리콤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CF음악 제작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열정과 능력은 그를 2005년에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인 뮤직몽타주를 설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정식은 작곡가이자 음악감독으로서의 경력 외에도 2002년에는 소설 뉴욕 블루스를 출판하며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김미숙의 라디오 게스트로 초대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미숙과 최정식의 사랑 이야기는 김미숙이 최정식에게 식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정식은 김미숙에게 영화를 먼저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김미숙은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최정식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렇다. 그의 답변은 두 사람의 사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미숙과 그녀의 남편 최정식은 연상연아 커플로 그녀는 그보다 5살이나 많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흔치 않은 형태의 커플이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김미숙은 39세에 결혼하여 41세의 첫 아들을 그리고 2년 후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나이보다 다소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녀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고백할 때 술기운을 빌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연상연아 커플이 흔하고 tv와 다른 매체에서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미숙 같은 엄마 세대에게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김미숙과 그녀의 남편 최정식 사이의 관계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숙이 그보다 5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에게 청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최정식은 처음에는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혼할 사이라면 사계절을 같이 지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김미숙에게 전화로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김미숙은 그녀의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김미숙이 결혼을 조금 늦게 했지만 그녀의 결혼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그녀의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김미숙과 그녀의 남편 최정식의 사랑 이야기는 흔치 않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숙은 과거에 인기 있는 라디오 DJ였고 그녀의 방송에 최정식이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과정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을 하지만 김미숙은 그녀의 매력과 직감을 믿고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혼을 기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청혼에 대한 최정식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빠르다고 말하며 그녀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사계절을 함께 보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김미숙과 최정식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김미숙과 그녀의 남편 최정식의 사랑 이야기는 사계절이 지나며 깊어졌습니다. 이들의 연애는 이듬해 5월 최정식이 전화로 프로포즈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최정식은 김미숙에게 한강이 보이느냐 그리고 하늘이 보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리 결혼할래요? 라는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김미숙은 39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미숙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준유선의 가정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미숙씨의 마지막 방송이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즐기던 프로그램이었으며 그녀의 마지막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2시간짜리 생방송 드라마를 찍으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인삿말은 그녀의 아쉬움과 회안의 마음을 전달하며 그녀의 마지막 방송을 듣는 동안 많은 생각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장일범씨가 방송을 진행하던 후에 김미숙씨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되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록은 여전히 일기장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미숙씨가 가정음악 진행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분명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김미숙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녀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 배우의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녀는 배구선수로도 활약하였고 특히 이 세터 포지션에서 그녀의 강력한 손임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강력한 손임은 드라마, 기분 좋은 날에서 손창민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기는 등 동료 배우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1978년에는 미스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녀는 1차 예선을 통과하였지만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을 몰래 탈출하여 2차 시험에 참가하였으나 결과는 불행하게도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빛을 보았고 대회 당시 그녀를 주목했던 광고주에 의해 코카콜라 광고 모델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녀의 배우로서의 인생은 1979년 KBS 공채 6기로 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보다는 그녀만의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연기력으로 1980년대 톰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배우 김미숙은 그녀의 연기 인생을 1980년 KBS 주간드라마 동심초에서 주연을 맡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또래의 여배우들과 달리 영화 출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롯데시네마가 만연한 영화계가 그녀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0년대 이후로 TV를 위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KBS에서 주연급 탤런트로 활동하면서 김혜자, 고두심 다음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는 마라톤과 세븐데이즈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 두 작품에서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선방하였습니다. 특히 세븐데이즈에서의 그녀의 서늘한 연기는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애와 성장 드라마를 혼합한 주제로 시청률 40%를 넘기며 큰 히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미숙은 정말로 악역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김미숙은 그녀의 연기력으로 대중들의 인정을 받아 연기대상 최후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선하고 호감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백성이라는 작품에서는 현실적이고 징그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악역을 소화하며 처음으로 욕을 먹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독특한 악역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악성 루머로 인해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리잡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89년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이라고 밝혔고 세무서 직원은 그녀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한 달 수입은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감히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동생은 회사에서 월급으로 4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김미숙 씨는 스토커 A씨에게 고통받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스토커는 예상치 못하게도 동성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김미숙 씨가 운영하던 유치원을 찾아가 연락처를 얻어내고 그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김미숙 씨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과 남편을 뉴질랜드로 보내고 별거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기러기 엄마 생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처음에는 A씨를 팬으로 생각하고 잘 대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친구가 바로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미숙 씨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2년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출소 후에도 스토킹을 계속하여 공갈 미수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1998년에 김미숙은 5살 연아인 최정식과 결혼하였습니다. 최정식은 작곡가이자 음악감독으로 두 사람은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미숙의 결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가운데 그녀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남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대할 때 비즈니스를 하듯이 접근하며 기분이 나빠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김미숙의 남편 최정식은 광고 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이 방송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녀와 남편의 나이 차이는 5살입니다. 당시에 그녀는 이미 대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고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국민엄마로 알려진 배우 김미숙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여전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말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서 선우영의 역할로 출연하고 있으며 이 드라마는 그녀의 이전 작품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외에 이어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청아, 서라, 연아라는 삼자매의 엄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할은 박영규가 맡았으며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남편 김영웅의 뒷바라지만 하는 선우영의 역할로 많은 아줌마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미숙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를 유지하며 그녀의 연기력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지금처럼 좋은 연기를 계속 보여주길 바랍니다.